안녕하세요 제작밭입니다. 오늘은요 드래곤빌리지 1을 하고있어요 은근히 좀 알을 깠는데 이 스트라이거라는게 좀 잘떠서 재밌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쿠아리움도 할 수 있구나 다크넥트 시네론 또 뭐야 자 뭔지 모르죠 저는 먹는거에요 이거 아 이거 먹을 수 있는거구나 이거 뭐야 크리티컬 공격증가 오 모래 드래곤의 알? 이거 뭔데 슬라임 드래곤? 슬라임 드래곤 이런식으로 보상 얻은걸로 했구요 많이 세졌죠 얘가 처음부터 때깔이 좀 세긴 쎘는데 제가 갖고 있는게 제일 세더라구요 카드중에서도 빙하고룡 얻었어요 빙하고룡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시즌5때는 엄청 센앤데 아 그 시즌5가 아니고 드래곤 블레이저M에선 좋은앤데 여기선 모르겠어요 자 그럼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 시즌5때는 오우 뭐야 변비엄마 오우이씨 이제 소요도 조금 빡신대요 오우 좋아좋아좋아 나이스 오우 나이스 그 셋이 조금 맘에 안들게 올라가서 레벨다운 한번 할까 고민 중이든 그냥 할게요 뭐야 불의 전기를 어떻게 했네 이게 그 드래곤 뽑는 데 쓰는거더라구요 나쁘지 않은거 같아 불의 수호자 음 내 상대방이야 이게 속성이 지금 땅이고 부려가지고 제가 좀 많이 아픈건가 모르겠네 근데 아이템은 좀 드럼률이 많이 낮은거 같아요 드래곤 블레이저M에서 아쿠아리움의 알을 살 수 있던데 파워드래곤은 어디서나 좀 모르겠네 오 레벨업 오 레벨이 많이 올랐네요 준수하게 거의 맥스죠 근데 공격이 좀 애매하지만 이정도 만족합니다 드래곤 블레이저M이랑 다르게 이거는 좀 뭐야 음식이 있잖아 아 이거 살 수도 있구나 아 땅 속성에 맞게 사야 되겠군요 이걸 고드라실 으음 먹어 이거 싸네요 근데 잘 만들었는데 인기 얻을만 하네요 확실히 약간 옛날에 감성이 좀 있네요 어려울 수 있었던 게임 오 치명타 공격 우와 치명타 공격 우와 치명타 공격 우와 세번이나 치명타 해가지고 손쉽게 이겼습니다 이게 그냥 처음 스타팅 좋은거 하니깐 쑥쑥 미른데요 도망갈뻔 했네 별 필요 없는데 오우 콜라 네 음 골저도 이제 많이 갇네 한판 다음 나머지 좀 다른애들도 보고싶은데 왜 얘네만 뚜냐 양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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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에 심중 까지만 그리려 양꼬라 오 스트라이크가 우와 풀로 올라왔네요 아니네 공격력이 좀 1모자란데 만족합니다 다른 애들도 나와봐 뭐야 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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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데서 포도 오 6번 이상 공격을 했고 자몽 화산에서 자몽을 얻었죠 퀘스트 하나만 해도 겸치가 확 오르는구나 근데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어? 와 붐벅 아 붐벅 허어 풀로 올라왔네 이번에 후 갸꿀 이거 뭐 겸치약을 먹을 필요 없는데 그냥 레벨업을 얻을 필요 없이 그냥 쭉쭉 오르는데요 다른 애들 안나오나 왜 얘네만 나와 핀 시명따 한번 맡기 회로 Deli 배고픈 먹어야지 다른 애들 났라다 드디어 와일드봄 오 오 오 오 Lan 이번에는 멧돼지니까 우와 공격이 플러스 8? 오 대박 우와 경험차 엄청 얻었죠 바로 깨야지 오 어떻게 깨는거야? 무조건 동굴을 가야되는거야? 좀 귀찮네요 우와 대박 먹어야지 딜량 엄청 중요하겠죠 딜량 엄청 중요하겠죠 좋아 유고지를 다 사야겠네 싹 다 가야지 갈까요 불의 점수 레벨업 됐어요 와 또 거의 풀이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야 보스 야 보스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웃긴건 뭔줄 아세요? 지금 이 새는 한번도 못봤어요 뭐야 경험치 못었네 빨리 언제까지 악기처럼 추리할거야 그냥 와 보스가 떴어 불의선 마왕 8? 와 이거 뭐냐 불의 정력이 더 센거 같은데요 까불면 맞는다 업적을 달성해서 레벨이 올랐네요 이야 경험치 많이 얻었네요 딴게 아니구요 저는 새좀 잡아보고싶어요 떴다 딱 업고싶은게 떴네요 어우 뭐야 네 약하네요 자 그럼 이제 불의선도 졸업을 했죠 이 정도면 희망의 숲도 손모시탈에 잡아봤고 난파건도 잡아봤고 여기 다 잡아봤어요 바로 바람의 신장 가볼게요 바람의 상기가 충만하군요 오 이번엔 좀 얘들 좀 세지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안된다는거 저한테 나이스 잡고 이야 경험치 단가하다는데 천이 올라가네요 와 대박 뭐야 아무도 찾지 못해 레벨으로만 한거야 지금 이거 몸을 잡아야되는데 저것도 제일 높은것도 아니었는데 어 뭐야 이거 프로스틱 제가 갖고있는거 아니겠네요 경험치 많이 주네 프로스틱이 좋은거였나봐요 자 음식 먹이고 슬슬 불화하니까 이거 하나 빨져 포션 뉴턴십 알손신이 오르고있죠 공동력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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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오랜거 쓰는거죠 아 이거 뭐야 산 아가씨 오 공동력 거의 저희들 비행긴 한데 방어력이 낮네요 편집게 잡게요 레벨 10개짜리 자 저게 제일 쎈거였네요 뭐야 늑대검사 응 추가 응 응 응 응 저 퀘스트가 좀 잘 걸리면 좋겠네요 돈은 돌쪽이 더 많이 주는거 같은데 경험치는 여기가 훨씬 많이 주네요 바람에 정리를 얻고 레벨업 중소하네요 레벨다운하고 막 그런게 싫어가지고 안하겠죠 너무 낮으면서 하긴 해야죠 더블팬즈 응 응 응 얘가 바람하고 연관이 있나요 물 하고 연관이 있을거 같은데 뭐야 피라냐를 흡득했네요 와 경험치 보세요 헤엥 다 참각괴먹으네 대박인데 자 늑대검사 나왔죠 얜 금설랑주인데 네 깔끔하게 이겼네요 여기서 끝까지 깨는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가 끝이에요 진짜로 너무 짜운거 같은데 이거 응 그냥 쏘니까 뭐 더 있겠죠 야 차이 다 나가지고 와 레벨업 이 정도면 맥스넥스 2개고 만족하죠 데미지 100 찍겄다 이러더라 오우 청룡에알 청룡 좋은거 같은데 전 깔 생각합니다 갑시다 하나같이 여유롭게 다진 세 가지 열소 이잉 치간이야 귀엽다 자 여기서 장엄치 좀 많이 주지 으으 누구들라실 멋있게 먹고 퀘스트를 껴야 돼 퀘스트를 여섯도 이상 맞추기도 힘들어 얘가 너무 약해가지고 바람이 잠겨있구요 아마 이거하고 하나정도 레벨업 할 것 같습니다 그거 뭐야 먹는거 먹어서 레벨업 먹어서 녹아라가 좀 귀찮게 됩니까 바람이 좀 귀찮게 될게요 경기도 너무 많이 얻었구요 볼수면 조금 레벨이 20이 되야던건가 레벨업 한 번 더 하면 한 번은 먹을거에요 넘치압 레벨업 했죠 만족스럽고 사실 피로때문에 그냥 사냥한게 낫긴 한데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레벨업 먹겠습니다 레벨이 20 와 멋있다 개간지 이야 지금 데미지도 거의 100이 돼가고있잖아요 오 멋있어 왜 평점이 낮아진거야 아니면 뭐야 아 지금 레벨 뭐 총압계 뭐 이런거 아닌가 이거 이거 안쓰겠죠 자 음 뭐야 회퇴드래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빨리 하늘에 신전을 가고싶다고 무지개 농산하고 오 보스 바로 떴죠 볼로 타이틀 자 껌이죠 음 된데요 어이구 얼굴 더러워 어우 보스는 뭐 안주나요 겨울처럼 많이 주나요 돈하고 자 이제는 하늘의 신전까지 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보스가 귀여워 보이는데 탁 뭐야 켄타로스 자 때리구요 이승 와 경주 6300 이야 이거는 화만하지 퀘스까지 게임은 도저히겠네요 오 어 상단타 공격했네요 심형탈 회피 한번 해놓겠는데 아 못했지만 경치는 과연 조금 슬슬 어려운데 얘들이 와 레벨업 와 거의 맥스죠 개꿀 야 만 경험치 미쳤다 계속 하날밖에 안꼈는데 갑시다 으흠 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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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있는 집단세네 갑자기 슬슬 들어오네요 심형탈 한 번만 더 때려줘 아 아 좋겠다 도박 퀘스트가 너무 세면 또 달성하게 하는 것도 많네 어 세번 방어 방어 이것도 뭐 제가 막는게 아니고 얘가 알아서 하는거라 아 방어 한번 했네 오우 곧있으면 데미지 되겠는데 야 경험치 많이 주니까 굳이 막 레벨업 먹을 필요가 없긴 하네 그냥 최대한 올리고 한 두개정돈 먹고 딴거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야겠네 딴데 어필은 무지개 동생까지입니다 첫번째 개 한번도 안 떴어요 잡고 싶은데 모든 애들 한번 보고싶어요 모션하고 야 이거 캔디로 때리네 나이스 막고기 시작하게 됐구요 사면타는 사면타 맞긴 헉 이 우븐이 위험했는데요 오 스테이지 거의 비슷하니까 오 좀 아슬아슬하네 슬슬 음 얘 의외로 쉽고 첫번째 개 제일 센건가 그건 모르겠네 레벨업 했죠 오 만족스럽구요 또 400이 다 되갔네요 또いた 음 거의 다 죽은 거죠 음 저거가 제일 어려운 건가 저런거 안내았네 나이스 모델은 엘사? 구이원 왕위드 손에 싱거구나 확실히 10단계 느끼시죠? 자금치도 제일 낮게 주는건데 오! 미노타로스 더블아택 바로 했구요 치명큰을 한번 나이스 나이스 오 정신 와왕위드 흠 22매 깔끔하게 볼게요 얘가 아까 좀 무섭더라구요 자 맞고 이제는 한번만 레벨업하면 레벨업 두개 먹고 다음 스테이징 할께요 슬슬 레벨업하는게 힘들어져서 필하냐 돈도 안주네요 스테이징마다 경치가 너무 차이가 좀 많이 하는거 같기도 하구요 신성한거 줘야 되는거 아냐 깡! 뭐야 바람의 증거를 주네요 요금이 제일 센거 같아요 아니 아까 그 요점이 캔드에 대한게 제일 센거 같아요 와 상당히 준석이 올랐구요 자 그럼 이제 레벨업을 먹고 하죠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오 준석이 올랐구나 레벨 데미지 100이 달성 랜드마크 달성 스트라이커가 좋은건가 처음 스타팅창은 좋은거 같은데요 느낌상 좀 잘 모르니까요 자 보스를 또 카페러 가야죠 그래야 이 무지개 동사랑 가니까요 그렇죠 제우스 주니어 짱 스킬활동 짱 뭐야 이거 힐했네요 하지만 바로 죽습니다 잡고 아이템은 진짜 안주나 경기 2만? 와 대박 자 보상으로 다이아받았구요 바로 갑시다 무지개 동사랑이죠 라플레시야 포켓몬인지 2연차를 맞아야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않네요 와 경기 5만? 야 이거 너무 차이났네 안전쪽으로 잠깐 슬슬 포션 먹을텐데 하구요 여기가서 잡 이거 좀 더 사야겠네요 열개 안편하게 멜론도 있고 파는게 많네요 어둠의 멜론도 있고 사고싶다 두개만 사야지 음 와 이런거 살 수 있구나 몰랐네 이걸 사야죠 이거 뭔데 이건 겸치에 보자 아 이런걸 살걸 내가 골드좀 줘라 응 클로세우 뭔데 이건 뭐야 약하네 와라 처음하는데 언제까지 갈라야돼 뭐야 뭐야 이거 왜이렇게 세 엔젤드래곤 야 이건 너무 너무 심하잖아 야 쟨 데미지 플러스가 몇이네 133 이건 뭐야 솔직히 저도 이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 뭐 아이템만 더 넣으면 빨리 가 정렬시키되라 슬프게 씹히 너무 심했죠 응 응 그렇지 오늘도 가 어디 이게 뭐야 아 교배 우와 멋있다 이거 고대신용하고 다크색사 아니네 야 교배하면 시켜줘 근데 레벨22 이상짜리 그러면 있어야 되는구나 아쉽네요 아 뭐야 도전의 전쟁에 오이는게 있군요 약간 저기 드래곤빌리지 M같은건가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무지개 동산 마지막거 할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쿠아리움도 뽑으려고 해요 뿅 뿅 뿅 뿅 뿅 뿅 네 여러분 iy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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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